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또 이렇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성에서 탈북을 하지 못하는 이유 TOP3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로 반나절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평양보다 더 가까운 개성하게 되면 우리의 지척이고 정말 헤엄을 쳐서도 가까이에 갈 수 있는 10분 안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이 바짝 말랐을 땐 있잖아요 그 앞이 거의 5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일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성에서 왜 하필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못 오는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탈북민들의 숫자는 3만 3천여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3만 5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개성 사람의 숫자는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73명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인이 원인의 첫 번째로는 굉장히 착합니다 개성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그런 말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품이 착하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성질이 온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격동시키는 말이라고 하죠 어리버리하다 멍청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멍청하다는 건 아닙니다 멍청하다고 봐야 되나? 땡?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착하다 정말 이제 거기 사람들은요 개성 사람들은 특별히 착합니다 말도 느릿느릿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르죠 한 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려나 저 같은 그런데 이제 개성 사람들의 경우 보게 되면 진짜 진짜 착해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착하다는 예를 본다면 북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교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개성 쪽으로 혹은 이제 개성 지역의 사람들은 저기 이제 백두산 아래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나갔다 거의 개성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현대판 그 줄임말인 강영실 강영실 동물을 만나서 오고 있습니다 그 강영실이란 말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강하게 영양실조가 온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영실을 만나서 오지만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강영실을 만나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벼를 심어 먹을 수 없고 특히나 이제 벼를 비롯한 이제 알곡 곡식 그런 작물을 심어 먹을 수 없는 양강도는 거기가 다 이제 감자를 이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자가 원래는 이렇게 사람 먹음에 맞지 않고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감자 하게 되면 부식물이나 간식으로 생각을 했었지 그걸 주식으로 생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근데 그거 감자만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저도 감자만 3일만 먹어보니까 설사만 쫙쫙 나가더라고요 아우 신경질한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정말 이제 탁 군대에 내려오게 되면 정말 맹수와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 또리또리다 그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도 양강도 사람이면 좋겠다 이럴 땐 네 그렇게 착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것을 이제 큰 것을 잘 사는 것이라던가 이제 그런 동경의 대상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이제 순둥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원인 두 번째로 본다면은 국가의 공급이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점들은 다 국가적인 것들로서 이제 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양강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개성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설마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개성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예 저는 진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개성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개성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잘 사는 거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의 오장육기는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개성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도 이제 상점에서 있잖아요 상업관리서 같은 데서 무슨 간장이요 뭐 소금이요 이런 것을 간간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곳에 의존을 의존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간간히 돼지고기도 이제 나눠주고 뭐 그다음에 쌀 같은 것도 이제 간간히 나눠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충족을 한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1년 중에 뭐 한 달 될까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배급은 아예 안 주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간간히 이제 국가적인 기념일이라던가 공휴일 같은 명절 같은 때는 이제 간간히 아주 아주 진짜 아주 뭐라 그래야 이빨짬에 낄 만큼 아주 그만큼씩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그것도 어찌 보면 혜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써 이제 조금만 견디자 극복하자 이런데 어 그래도 이제 순둥순둥 하니까 이제 들어먹는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로는요 체제의 선전이 다른 타지역보다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 문화를 접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실행에로 그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제 개성 같은 지역에는 무엇을 이제 많이 보여주냐면요 음 실제 동영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간 자들의 말로 라고 하면서 이게 시사해설과 같은 것 그런 것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상교양 사업이 그 어디보다도 특별히 강화되고 있다 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특수부대죠 어찌 보게 되면 남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남조선 법에 의해서 이제 막 처형한다면서 이제 그게 바로 대한민국 특공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아주 쭉쭉 빵빵들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탑브라만 딱 입고 나와가지고 복권 딱딱 썼어요 아주 기똥차게 아주 멋있습니다 북한에서 옥과 육과의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 선발이 됩니다 목면을 딱 쓰고 나와가지고 아주 딱 나와가지고 그 이제 탈북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가서 가서 보니까 이러한 그 특공대 같은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냥 아주 백자루예요 백자루 여러분 그 북한에서 이제 백자루 하게 되면 그 북한 말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 여기로 보게 되면 그 권투 복싱이잖아요 복싱 복싱을 매달는데 그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완전 그런 이제 복싱 주머니처럼 그런 거로 아주 막 때리는 거예요 아주 뭐 조 터지는데 아주 뭐 사정없이 그저 아주 아유 끔찍해 그렇게 때립니다 막 진짜 열나 얻어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손으로 아주 여기를 배를 딱 뚫습니다 팍 해가지고 팍 끌어내고 그건 우리 이제 사람의 몸에는 이게 긴 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막 목 딱 조르고 막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아 상황이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막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들 이런 것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성 선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청년대장 김정은이 나와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아주 향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체제 선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넘어올 생각을 못하지만 간간이 정말 이제 북쪽과 연계를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저는 어떻게 왔냐고요 그 스토리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 매주마다 방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말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로 이제 아주 알짜배기로 이제 제작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개성에서 탈북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사진들은 작년도 가을에 지인에게 직접 부탁해서 개성시에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해설 강사원은 관광객들과 어리숙한 개성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제 개족교양과 관련되고 또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롯해서 그런 체레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 성융관 새로 개건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거리는 개성시에서 가장 큰 거리인 중앙에 있는 통일거리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 거리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산이죠 자남산 동상이라고 하는 저곳에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동상이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랗게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면 저 어리숙하고 묻어난 우리 엄마 아버지 또 그 착하고 멍청한 개성 사람들이 이 밝고 밝은 광명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진아는 또 열심히 마음속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3단계로 격상되어 온 나라를 또 긴장하게 만들고 있네요 개성안학 채널을 즐겁게도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